안녕? 그래, 오랜만이야.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었어? 딱 봐도 뱀파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. 인간이구나. 여기 들어온 인간은 먹잇감인데 어쩌지? 말 그대로.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? 그냥 들어 보내준 거야? 입구에서?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지. 왜 인간들은 이쪽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뱀파이어가 아닌 널 이곳에 들여보낸 거지? 뱀파이어인 줄 알고 들여보낸 거구나. 아무래도... 아무래도... 들어온 입구에서... 맞착각하고... 실제로 잘못해서 인간을 두려워했나 보다. 이런... 이런... 보안의 허점이 생겨버렸네. 어쩌지... 뭐 이미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고... 원래대로라면... 들어온 인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... 기억을 지우는데 다시 내보내는데... 기억을 지우는데 다시 내보내는데... 넌... 여기... 왜 들어온 거지? 그럼... 너도 어쩔 수 없지만... 기억은... 좀 지워야 되겠는데... 원래 인간들은 여기 못 들어와. 너도 알다시피...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... 여기까지... 날 찾아온 걸 보면... 할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... 그래... 네가 원하는 게 뭐길래...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거야... 가짓껏 그런 얘기... 한강이 네 얘기 들어줄... 잘 아니니까... 본론부터 얘기해라... 그래...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... 암금... 네가... 희생당할 수도 있거든... 조심해놔... 뭐야... 소원이라고... 소원이라고... 난 소원 들어준다고 한 적 없는데... 누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나 본데... 난 소원 같은 거 들어준 차가 아니야... 알다시피... 인간들이... 인간들이 제거했으면 제거했지... 인간들이 소원을 내가 왜 들어줘... 아무 쓸모없이... 너도 잘 알텐데... 여기 소원 빌려 오는 곳이 아니라... 희생... 대가... 복수... 이런 걸 하러 오는 곳이지... 소원에 들어주는 곳은 절대 아니야... 소원까지는 아니어도... 원하는 게 있으면... 들어줄 수는 있지... 네가 원하는 게 뭔데... 네가 원하는 게 뭔데...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날 찾아온 거라고...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진 않대... 근데... 네가... 그 대가를... 받을 수 있냐야... 말 그대로... 공차는 없다는 거... 이 세상에는... 공차 없이 소원 같은 거 안 떨어져... 전부 다 대가가 있으니까 말이지... 공차 없이 소원 같은 거 안 떨어져... 전부 다 대가가 있으니까 말이지... 전부 다 대가가 있으니까 말이지... 나는... 나는... 네 목숨? 네 영혼? 그 정도면... 가지껏 들어주지... 네 목숨이랑... 영혼 둘 중에 하나... 내놓는다고 하면... 들어줄 텐데... 둘 다 내놓지... 하면... 안 들어줘 아시다시피... 전문을 원하는 거야? 진짜로... 그럼 그만은 대가... 나한테... 나한테... 줄 수 있는 거지? 물론지... 나한테 그 대가를 준다고 하면... 그래... 난 들어줄 수 있지... 아님... 너 역시... 그 많은 대가를... 받을 수 있는 건지... 궁금하기도 하고... 만약에... 그 대가를... 받겠다고 하면... 난 들어줄 수 있지... 하지만... 이 대가는... 너뿐만 아니라... 네가... 부탁한... 그것한테도 똑같이 돌아가... 그것한테도 똑같이 돌아가... 그리고... 누군가를... 저주한 거 역시... 똑같이... 나에게 되도록 돼 있어... 그런 것 처럼... 나 자신도... 혹독한 대가는... 받을 수 있냐... 그 말이야... 혹독한 대가가... 뭐가 됐든... 그건... 그건 받아야 될텐데... 마음의 준비를 한 거야? 어... 며칠 정도는... 생각하기 시간을 줄게... 어... 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... 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... 근데... 한 번... 결정하면... 알지... 더더... 믿을 수 없다는 거 마냥... 더 이상... 돌릴 수도 없고... 정말로... 그 대가를 감당할 거야? 뭐... 그렇게... 정원한다면... 그 부탁은 들어주지... 단... 약속은... 알지? 네 목숨... 영원 둘 중에 하나를... 나에게 조금 줘야 될 거야... 알겠지? 근데... 약속 안 지키면... 어떻게 되는 줄 알아... 다시는 이 세상에... 발도 못 붙일 거야... 아마도... 어느 쪽이 됐든... 어느 쪽이 됐든... 자기 목숨... 자기가 잘 지켜야지... 안 그래? 네... 네가 원하는 거... 오케이... 틀어주지... 다운로드... 그 대가를...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...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... 짠만하게 없게... 알았지... 그럼... 네가... 부탁한 대로... 해줄테니... 나에게... 네 목숨... 영원을... 주겠어... 그럼... 오케이... 틀이다...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... 아무튼... 이 일이 끝나고 나면... 나한테 얘기는 한 다음에... 이제... 너의 기억까지 전부... 지우고 나가는 거야... 알겠지? 오케이? 그럼... 이거는... 성사됐고... 자... 이제... 네가... 부탁한... 그 자에게... 가서... 똑같이... 해주고 올게... 나... 나도 몸조심해... 언제... 어디서... 누가... 날 눌리지 모르니까... 말야... 그러니까 말야... 알았지... 조심하라고... 난 반면 경고했다... 난 반면 경고했다... 근데... 그 경고를 무시한건... 인간들인거 알지... 오케이... 그럼... 넌... 넌... 당분간이지만... 여기서... 지내는걸로... 잠깐이지만... 맞아... 이 일이 끝나면 알지... 네가 약속했던거... 전부다... 나한테 줘야될거야... 알았지... 그럼... 다음에 다시 봐... 그게 언제가 되진 모르겠지... 만만이야... 안녕... 다음에... 네 차례야... 조심하라고...